우리가 지난주일날 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과 시온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62장에 오면 주된 내용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있어요 주부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노님 역할이 있고 권사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무라는 게 주어져요 임무 그것은 그 임무라고 하는 거 이건 의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떼먹으면 이건 탈세 범죄자가 되는 거죠 또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일정한 10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의무 권리가 있습니다 또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남자라면 마땅히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비슷한 거 11조 이건 의무예요 적어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중생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 달랑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분야 어떤 사역이든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건 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교육의 의무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워가는 거 이게 의무예요 이걸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은혜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거 뭐 엊그제 이제 방송에서 이제는 위드코리나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 얘기 그리고 많이 이제 완화하고 이러는 거 듣더니 이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 예배도 딴 때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래 위가 꽉 차가지고 딱 나오는데 이야 참 빨라요 이러다가 또 뭐 규제하면 또 폭삭해 버리고 그러나 예배는 의무에요 의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씀할 때는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돌아올 날이 있다 그래서 본토록 귀환한 뒤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될까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원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메시아의 사역이 쉬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의 의무는 첫 번째로 시원의 영광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기 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두 번째 의미는 성민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는 시원의 공의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단함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대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8장 26절에서 오직 성령이 마를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리 간구하시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반열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보금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금을 위해 마태봉 28장 18절 이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운 24장 47절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증인은 내가 보고 겪은 일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보금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르쳤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이거 이단이죠 그러나 그 이름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된 삶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해요 내가 먼저 천국을 소유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와 감격 이걸 안고 우리가 보금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해야 그래야 주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금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보금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분부받았어요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의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금을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금을 접했습니다 우리 속에 소유되어 있는 이 보금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교구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보고 쉬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 먹었다고 핑계하지 말고 옛날에 한 거 다정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쉬지 말아라 사람들은 또 옛날 자랑 잘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 개척교회 성기면서 참 열심히 했고요 뭐 옛날에 교회 건축할 때 어쨌고요 뭐 옛날 탈영 오늘 여기는 옛날 탈영이 아니라 지금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끊임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중단이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그러시는데 시온을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 보금을 수호하는 경건한 사역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파수꾼이라고 하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들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들 이런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소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보금을 수호하는 일에 쉬지 말고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금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기도함으로 보금에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비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금을 전파하는 일과 자기는 지키는 일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보금을 지키는 한 방편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대사눈이 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괴롭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괴롭힘 당하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계속 루소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천국에서는 비상벨이 막 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천당에서는 비상벨이 울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왜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갑자기 소방에 문제가 있을 때 막 따르릉 따르릉 지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대피해요 요란합니다 이 건물 구석구석에 난리 불이 번쩍 번쩍 번쩍하면서 난리해 오작동할 때도 그래요 그럼 긴장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 비상벨이 막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예 저 수원시 권선동의 명성교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오케이 사인하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갑작스럽게 저녁 시간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대문을 막 흔들면서 불러요 여보게 친구 여보게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잠자리에 들다가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어요 그건 누구냐고 아 나일세 이웃에 있는 만석일세 아 그런데 웬일이야 이 밤에 아 우리 집에 갑자기 지금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 좀 빌리러 왔네 떡 한 덩이만 주시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안 되네 우리는 이미 나와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었네 그럼 못 주겠네 그렇게 거절당해요 그러자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막 대문을 흔들면서 여보게 이 사람아 친구 내 부탁 좀 들어줘 들어줘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네와 나 관계가 친구가 돼서는 내가 안 주겠네 그런데 자네의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떡을 빌려주겠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강청을 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던 친구도 문을 열어주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강력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관심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 복음을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봄 사이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종일 잠잠치 않게 하겠다 파수꾼이 파수를 잘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편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업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름처럼 호련히 멸망이 임하게 된다고 대살론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토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의 바발론 같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루가신 말씀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파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 성도는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10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칭령을 받지요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귀향하는 그 준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는 거 보면 대로를 정비하고 돌들을 치우고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 있었고 또 깃발을 높이 들고 귀향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삶의 기반이 거기에 닦여졌어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었고 고레스 왕의 칭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개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때 깃발을 들고 깃발 아래 모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 모두 다 깃발 아래 모이시오 유다 백성들이여 모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가서 지금 은둔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겁이 바짝 나가지고 전부 숨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옳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과 제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가서 숨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버리고 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편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는 코로나 근거에 안고 가야 된다 어차피 이게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듯 한계가 왔다 이게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숨어있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편리하다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을 가서 권련하고 충고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래서 깨워서 이 깃발 아래 오라고 미쳐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지금이 그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유다인들은 본토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죄악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 시온에 들어가라는 구원과 해방의 명령을 받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거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천국에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천성문을 향해 들어가는데 거치는 모든 장애물은 가짜 없이 제거하는 겁니다 돌을 지우고 대로를 열고 길을 닫고 깃발을 들고 이러면서 이는 죄로부터 사제와 회개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은 그 죄악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도 나오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이들이 본토로 귀환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런 많은 장애적 요소와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가짜 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루살렘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런 요인들을 단호하게 가짜 없이 제거할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제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민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십자의 깃발 넓이 들고 우리가 이 구원의 깃발을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 깃발에 모이자 이 대열에 참여해라 우리 함께하자 이러고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 시원성에 들어가도록 권유받고 들어감을 약속받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성을 쌓아야 되고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뭐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확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땅을 갈고 수확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안에 설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인들이 이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영광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오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리보 3장 12절에서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집사전의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하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